양도소득세 일반신고방법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방법입니다. 우선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등 모든 경우 이용 가능한 신고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 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비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 팝업창이 뜨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되며 비회원 전용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면 신고 납부를 클릭하고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타나고 화면 중앙에 예정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1. 양도자산 종류와 양도물건의 양도연호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부동산 양도한 달의 다다음달 10일경부터는 신고 대상 부동산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자료가 팝업창으로 안내되고 물건을 확인 후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인, 거래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등이 미리 채움됩니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양수인, 거래 상대방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미리 채움된 양수인, 거래 상대방 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채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양수인의 납세자 번호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에 맞게 주민등록 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양도자와 무관계로 입력되어 있으나 배우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누른 후 선택합니다. 이후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면 상단의 양수인 목록에 양수인, 거래 상대방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더 이상 입력할 양수인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로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먼저 양도물건이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을 선택하시고 양도물건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구분을 선택합니다. 물음표 버튼 클릭 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소재지 등 미리 채움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채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 소재지, 거래일자, 거래 자산 면적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거래 자산의 면적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 대금을 입력합니다. 국토부실 거래가 조회를 활용하여 양도가액을 확인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 환산가액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화면 하단의 기준시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양도 물건의 기준시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취득가액 종류가 실지 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상세 명세서의 구분 코드, 거래 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증빙 종류를 입력합니다. 구분 코드는 매입가액 등 거래 시 발생하는 필수 항목 위주로 구성된 주요 경비 코드와 특수한 경우 발생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기타 경비 코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취득 양도 시, 중개 시 비용은 현금 영수증 조회하여 거래 내역을 선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상세 명세서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주요 경비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선택하면 증빙 종류의 취 등록세 확인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하시면 취득 시 납부한 내역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입력할 내용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하단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3.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입력 사항에서 자동 입력된 양도일자, 취득일자, 과세대상 양도차익, 임대주택, 1세대 1주택을 확인하고 입력된 내용이 맞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을 계산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 소득 금액을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로 양도 소득세 세액 계산 및 확인 화면입니다. 양도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목록에 대한 세울별 합산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의 세월 구분 코드 기준으로 자동 계산하여 보여집니다. 양도 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환산 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도 소득세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납부한 세액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위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의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 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하시거나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관련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돌아가면 증빙서류 제출 버튼이 생성되어 증빙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증빙서류 제출 및 납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행설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